61. 다음 중 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최소 요양병상의 개수는 1. 30개, 2. 50개, 3. 100개, 4. 200개, 5. 300개 정답은 1. 30개 62. 다음 중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을 때 2. 2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때 4.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었을 때 5.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정답은 1.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을 때 63. 가정방문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한다 2. 실천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3.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과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4. 방문을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의 포괄적 간호가 가능하다 5. 가정환경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정답은 4. 방문을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의 포괄적 간호가 가능하다 64. 결핵균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로 오른 것은 1. 투베르 쿨링 검사 2. 객담 검사 65.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유병률은 낮이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 2. 많은 치명적 합병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 3. 증상이 없다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4. 고강도의 짧은 운동으로 혈압 상승을 예방한다 5. 고지방 저염 시기를 제공한다 정답은 2. 많은 치명적 합병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 66. 다음 중 라시스의 작용으로 오른 것은 1. 혈압 강화 2. 호흡 감소 3. 진통제 4. 항이스타민제 5. 인효작용 정답은 5. 인효작용 67. 인간의 건강상태 및 이유와 관련된 보건정책, 보건애료제도, 보건애료자원, 국민의 보건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보건지표 2. 보건척도 3. 건강척도 4. 건강증진 5. 건강수준 정답은 1. 보건지표 68. 초등학교에서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할 때 전학년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안과검진 4. 제4급 감염병 5. 의료관련 감염병 정답은 2. 제2급 감염병 70. 논형 부양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71. 무의식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로 오른 것은? 1. 기도유지 2. 심폐소생술 3. 욕창예방 4. 언어적 자극 5. 관절 가동성 유지 정답은? 1. 기도유지 72. 격련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로 오른 것은? 1. 억제대를 적용한다 2. 즉시 산소를 공급한다 3.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 앙화위를 취하고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한다 5. 병실 문을 닫고 환자를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73. 절개 부위 또는 배액관이 있는 환자의 상처 소독 방향으로 오른 것은? 1. 바깥쪽에서 안쪽 2.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 3. 절개 부위에서 배액관 4. 배액관에서 절개 부위 5. 아래에서 위 정답은? 3. 절개 부위에서 배액관 74. 의치 세척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는 칫솔질이 필요하지 않다 2. 따뜻한 물로 의치를 닦는다 3. 수술 전에는 의치를 제거한다 4. 따뜻한 물에 담아 보관한다 5. 물기를 제거한 후 마른 언급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3. 수술 전에는 의치를 제거한다 75. 다음 중 아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골반각 내의 충혈 및 염증 완화 방관경 검사 후 동통 제거 자연 배뇨를 돕고 치질로 인한 상처 치유 촉진 분만 후 회음절개 부위 치유 촉진 1. 좌역 2. 통목욕 3. 침상 목욕 4. 냉스포 5. 미온수 목욕 정답은? 1. 좌역 76. 열사병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처치는? 1. 얼음물에 몸을 담궈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2.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한다 3. 조용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4. 소금물 섭취를 권장한다 5. 강심제를 투여하고 다리를 올려준다 정답은? 1. 얼음물에 몸을 담궈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77. 다음 중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로 오른 것은? 1. 소변백 비용 2. 비위관 삽입 3. 관장액 주입 4. 도뇨관 삽입 5. 장루주머니 교환 정답은? 4. 도뇨관 삽입 78. 구강체온을 측정할 때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구강체온 측정 전에는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2. 구강체온 측정 시 체온기를 혀 위에 물도록 한다 3. 복부 수술을 한 환자는 구강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4.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구강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5. 찬 것이나 뜨거운 음식물을 먹은 후에 바로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 정답은? 4.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구강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79. 영아의 이유식 섭취와 관련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수유 후 이유식을 제공한다 2. 이유식은 생후 3개월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3. 한 번에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음식을 먹인다 4. 선호하지 않는 음식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5.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에는 적어도 4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둔다 정답은? 5.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에는 적어도 4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둔다 80. 40세 남자 환자의 활력 증후가 혈압 90-50, 맥박 61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3도로 측정되었다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할 사항은? 1. 고혈압 2. 저혈압 3. 과호흡 4. 저체온 5. 빗맥 정답은? 2. 저혈압 5. periods sit movie 저혈압 10. excel 7. 아이ays 10.